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모두 소망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펌웨어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vs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vs 코드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플러그인 확장 모듈을 추가해서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펌웨어를 개발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확장 모듈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찾아보면 훨씬 또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을 주시면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일단 펌웨어는 C나 C++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C++ 익스텐션 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팩을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요 4개의 플러그인이 같이 설치가 돼요 이거를 개별로 설치를 해도 되고요 혹은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면 한꺼번에 하니까 요 하나만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 문법 이제 신테식스 예 그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나 뭐 여기 인털리센스 그러니까 여러가지 C나 C++을 개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로 설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 여기서 뭐 C메이크나 C메이크툴 관련된 것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펌웨어 할 때 C메이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이제 하게 되면 C메이크리스트에 요런 그 뭐죠 이 문법을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그 컬러별로 예 컬러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좀 깔끔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C++ 익스텐션 팩은 꼭 설치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펌웨어의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요즘에는 예 근데 이걸 볼 일은 좀 있습니다 스타터 코드 같은 경우가 어셈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텍스 이거를 이제 문법에 따라서 그 각 컬러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예 그래서 펌웨어의 스타터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뭐 주석이나 명령어들 예 이런 것들을 암 어셈블리 그 명령어에 맞게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예 그래서 분석하거나 보려고 할 때 혹은 수정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펌웨어를 작성하신다고 하면 설치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CMake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Cortex Debug 이거는 필수 플러그인이죠 펌웨어를 작성을 할 때 VS 코드로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OpenOCD나 혹은 STlink 그리고 Jlink 같은 어떤 디버거 툴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실시간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설치한다고 해서 OpenOCD나 뭐 Jlink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건 아니고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VS 코드에서 런치에 런치를 사용해서 여기서 보시면 타입이 Cortex Debu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OpenOCD나 뭐 STlink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요 저희도 이 펌웨어에서 디버그에서 이렇게 Cortex Debug 플러그인에서 추가한 런치 파일을 이제 사용해서 현재 STlink OpenOCD 이렇게 디버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STlink로 디버그 시작을 하면 알아서 GDB 디버거를 호출해 주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해 줍니다 GDB까지 호출해 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디버그고요 GDB를 실행해 주고 GDB 서버를 호출해 줍니다 이렇게 STlink GDB 서버를 호출해 주고 이런 연동들을 플러그인이 해 주기 때문에 디버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디버깅을 쉽게 해 주죠 필수로 필요한 플러그인이고요 그리고 Diff & Merge 이거는 코드를 이제 비교할 때 수정사항에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할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쉽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 단위로도 해 줄 수 있고 또 블럭 단위로도 해 주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만약에 수정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이 파일하고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Diff & Merge 옵션이 있죠 제가 여기서 compare file with clipboar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복사한 그거 하고 현재 파일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줘요 이게 clipboard의 내용이고 이게 현재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이것도 다른 부분을 이렇게 수정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파일 혹은 지금 clipboard에 있는 것처럼 파일 간 혹은 뭐 clipboard 사이로 비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폴더도 가능해요 여기에 뭐 셀렉트 포 컴페어 이렇게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같이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유용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iff 폴더 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폴더 단위로 그 전체를 비교를 할 때 좀 유용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그인 메뉴에 가보면 Diff 폴더 메뉴가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폴더 단위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폴더를 다 비교를 해서 다른 파일들을 쭉 해 주는 전체적으로 뭔가를 비교해서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이 플러그인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버전의 뭐 깃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혹시 버전 관리를 했을 때 두 개의 프로젝트 파일이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 어떤 파일이 삭제되고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확인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닥시전 다큐멘테이션 제네레이터 이거는 그 코드를 어떤 문서화를 할 때 닥시전을 쓰는 경우에 저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 가끔씩 어떤 함수들의 그 기능을 설명하거나 어떤 문서화를 할 때 자동으로 헤더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저 플러그인을 켜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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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두 개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플러그인에서 이 밑에 있는 그 함수의 리턴하고 파라미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버튼이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상태를 리턴 그리고 파라미터 ch는 뭐다 이거는 버튼의 인덱스 이거는 버튼이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석해서 리턴하고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을 넣을 수 있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독시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Git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VS 코드로 Git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해서 그럴 때 이걸 그래프로 현재 Git의 어떤 상태를 커밋이나 브랜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여기 소스 컨트롤 소스 컨트롤의 컨트롤 메뉴에 Git 그래프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View Git 그래프 메뉴가 뜹니다 여기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현재 커밋 상태하고 브랜치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아웃도 할 수 있고요 리베이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틀이나 이런 GY 툴을 쓰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Git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링커 스크립트 아 링커 스크립트 아 링커 스크립트 이제 펌웨어를 빌드하고 나면 생성되는 맵파일이죠 맵파일 맵파일을 또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빌드하고 나면 이렇게 맵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럼 저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이렇게 맵파일을 각 문법에 맞게 컬러로 표시를 해주죠 컬러로 표시를 해주고 상단에 여기에 보면 각 항목별로 또 추가로 볼 수 있어요 메모리 컨피그레이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맵파일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맵파일을 가끔씩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HTML 프리뷰 이거는 파일이 이제 HTML 파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원래 이걸 보려면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잖아요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 값을 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STM32 이런 거에 보면 여기에 뭐 릴리지 노트라든가 이렇게 HTML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려면 브라우저를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 않고 상단에 이렇게 이렇게 그 프리뷰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시에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용도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커 스크립트 이 플러그에는 우리가 링커 스크립트 링커 스크립트를 자주 보죠 링커 스크립트 파일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문법에 맞게 컬러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뷰 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뷰 메모리 뷰는 실시간 디버깅으로 들어갔을 때 어 여기에 직접 메모리 주소를 입력해서 거기에 어 현재 메모리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음 그 통합 개발 환경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이런 메모리 뷰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주소인데 여기에 있는 값을 어 지금 읽어 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헥사로 혹은 아스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파이썬을 작성한다고 하면 파이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서 실행하거나 네 그리고 어 그 이 신텍스 컬러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큐티퍼 파이썬은 파이사이드 6 네 그리고 파이 큐티 6 요거 이제 사용을 할 때 어 유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예 예전에도 이제 프로젝트 gy 를 작성할 때 파이사이드 6 를 썼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는 어 기능입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리모트 디벨로먼트 를 설치를 이제 하게 되면 어 다양한 그 툴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디벨로먼트 툴은 한번 볼까요 음 음 리모트 디벨로먼트 예 요렇게 하면은 wsl wsl 그리고 윈도우즈 서브시스템 뭐 리노스인가요 예 그리고 리모트 ssh ssht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거 어 컨테이너 관리하는 거 어 어 이 총 4개를 일단은 설치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요 리모트 ssh죠 리모트 예 wsl 도 가끔 쓰긴 하는데 요거를 아마 가장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격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죠 시리얼 모니터는 이제 어 뭐 윈도우 같은 경우 테라텀 같은 테라텀 같은 어 시리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맥이기 때문에 맥에서는 이제 미니컴 을 이제 쓰는데 간단하게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VS 코드의 플러그인 시리얼 모니터를 설치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신기하게 만들어서 웹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 어 저걸 설치하게 되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 라는 그 터미널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시리얼 텍스트 사용하고자 포트를 선택을 하고 어 스타트를 하면은 어 오픈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보드가 아 보드 런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제가 cli 모드로 들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입력한 거 보면 계속 나오죠 이렇게 얘는 제가 어 요 에코 모드를 끄면은 이렇게 헬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는 것도 가능하구요 간단하게 시리얼 모니터링 할 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익스플로러 저는 요것도 이제 필수로 설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구요 태스크 익스플로러는 제가 펌웨어를 작성을 할 때 펌웨어에서 여기에 태스크 점 제이슨 여기에 이제 빌드 라든가 빌드 클린 뭐 컨피규어 c메이크를 쓰니까 그런 기능들을 실제 이 터미널에다가 터미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에 뭐 c메이크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자 그거를 이 어 태스크를 만들면 그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태스크를 실행을 하는 거를 별도의 이 GUI 그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게 이 태스크 익스플로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뭐 클린 빌드 이런식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 요 태스크 점 제이슨에 있는 어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플로러 텔레플로드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본건데 어 시리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시리얼로 받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플러그입니다 요런게 어 뭐 툴루 전용 프로그램으로 도 있기는 한데 혹은 이제 아두이노에서 그 시리얼 플러터 같은 어떤 그 단순한 기능이 필요할 때 요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에 텔레플로드 이라는 메뉴가 뜨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쪽 페이지가 뜨죠 여기서 시리얼 쓰고자 한 시리얼 포트 선택을 하고 오픈을 하면 설치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는데 지금 데이터 오지 않죠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어 뭐죠 이거 꺽대인가요 아무튼 요걸 누르면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로그 로그를 보내면 보낼 때 어 끝 문자를 뭘로 보낼지 선택을 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제 샌드를 하면은 요거 요거는 실제 펌웨어 에서 제가 로그 로그 로그로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어 시리얼로 문자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값을 전송을 하게 해 놨고 그럼 얘가 그거를 파싱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변수가 있죠 두 개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없애거나 확대하거나 할 수 있고 사인 그래프인데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합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또 뭐 저장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무한대로 할 수도 있구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간단하게 시리얼로 데이터를 보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투두트리 예 투두트리는 뭐 뭐 펌에 작업을 할 때 어 뭐 투두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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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이렇게 하고 나면 요 투두 플러그인 메뉴에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리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예 투두코드 수정 그러면 각 항목별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만약에 어떤 협업이나 이런걸 할 때 뭐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그 포인트를 뭔가 남기고 싶을 때 코드에 남기고 싶을 때 이렇게 투두로 해놓고 나중에 어 해야될 것들을 찾아가면서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런거를 볼 때 좀 유용한 툴이구요 그리고 vs 코드 아이콘 이거는 어 왼쪽에 그 이렇게 폴더나 소스코드 파일을 볼 때 아이콘들을 음 좀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주는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 안하면 어 좀 뭐 단순화되어 있고 해서 좀 지금 보면 폴더는 폴더 그림으로 돼 있고 뭐 cc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 표시가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보기에 굉장히 음 편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디바이스 트리는 뭐 리누스 드라이버나 혹은 제퍼라는 rtos 이런걸 쓸 때 디바이스 트리 파일을 수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수정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쓰면 될 것 같구요 그렇지 않으면 뭐 크게 필요 없는 플러그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서 뭐 아주 필수로 필요한 것들하고 좀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한번 예전에 몇 번 소개를 드린 것도 있었는데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